수행이 뭐 엄청난건줄 아세요? 내 생각감정 오감 경영하는게 수행인데 경영이 잘 안되요 경영 잘해 보려고 몰라 괜찮아 뭐 자명 호흡 연불 기도 총동원 해서 내 생각감정 오감 경영해 보려고 하는건데 내 마음대로 경영하면 그게 수행이에요 자기 탐진치 따라가는거지 어리석음 편견 따라가는거지 참나 뜻대로 걸어야지 수행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그 중요한 겁니다만 수행할 때 고살도를 걸을 때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되요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늘이 하늘 하려고 할게요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 내 뜻 그러면 에고죠 그러면 이 에고를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문제군요 아버지 뜻과 내 뜻 어떻게 관리할까 이건 에고의 뜻 참나의 뜻 우리 베이스는 에고에요 에고 무시하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항상 우린 에고 베이스거든요 내 에고가 좋아하는거 싫어하는거 무시하고 어떻게 돼요 그런데 내 에고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카르마를 갖고 있고 를 다 아버지가 꿰뚫어 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 모든걸 꿰뚫어 보면서 나의 에고 나 타인의 에고 모든 상황 모든 우리도 모르는 카르마들을 꿰뚫어 보면서 이 우주 전체를 굴리고 있는데 아버지 뜻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를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 에고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에고의 모든 역량 까지 내 에고의 개성 역량 모든 카르마를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가 우리 에고를 각각의 에고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아버지의 뜻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대로 하는게 에고는 거들 뿐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에고는 아버지 뜻을 거들 뿐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이게 하늘과 아버지와 수작하는 겁니다 수작 어떻게 수작하시나요 보살은 수작하는 보살은 이 우주의 그 법신불과 우주의 그 성령과 우주의 하느님과 참나와 수작을 해야 돼요 이 우주를 우리 모든 종생들이 카르마를 탄 꿰뚫어 보는 그 자리에서 인과를 어떻게 집행하는지 카르마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읽어내면서 그 읽어내면서 내 에고를 지혜롭게 관리해내는게 이 보살도거든요 수작하는 법이거든요 하늘과 참나 뜻대로 이걸 명심하세요 내 에고를 다 부정하고 참나 뜻만 따른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내 에고까지도 나도 모르는 내 에고의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따르면서 에고가 잘 거들어 가면 양심으로 욕심을 잘 경영해 가면서 욕심도 부정하는게 아니라 내 욕심을 가지고 아버지가 일을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에 내 욕심도 부정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내 욕심 내 업보까지 다 활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늘과 이렇게 수작해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보면서 그래서 그 어떻게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아내는 법이 뭐가 있냐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꿈, 점, 꿈을 꾸고 점을 쳐볼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결입니다 결 현실의 결 현실이 어떻게 진짜로 굴러가는 카르마가 어떻게 진짜로 굴러가고 있나 읽어내야 돼 현실이 어떻게 돼 결 결 무시 못해요 결은요 그 눈에 보이는 하늘의 개시에요 눈에 보이는 게 꿈으로 점으로 그리고 제가 감 그런데 감이라는 것은 자명 찜찜의 느낌이에요 크게 말하면 이 네 개입니다 이거 읽어내시고 꿈, 점, 결, 감 현실에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결이 제일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지 그 결 실제 카르마가 진행되는 결이요 내가 내 에고가 어떻게 타오르는지 내 에고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타인의 에고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결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결 그리고 그 결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결을 예측해야 돼요 모든 결은 이미 구현됐다는 거 아니지만 현실에 드러난 것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결 이 결이 중요합니다 실제 카르마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제일 좋은 게 결이에요 결은 눈에 보이는 하늘에 계시다 눈에 보인다 우리 생각감정 오감에 파악이 되어 이 결은 눈에 결과물을 보이면서 진행되니까 그런데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게 뭐예요 이 감 감은 잣찜이라고 했죠 이 잣찜에는 감에는 뭐가 있어요 감에는 간만 따로 빼볼까요 이 감 느낌 느낌이라는 뜻이에요 이 느낌에는 잣찜의 느낌을 말하는데요 자 이 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애고의 잣찜 애고가 자명하다 찐찜하다 느끼는 거 양심의 잣찜 그리고 이 양심의 잣찜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있죠 제한적인 데이터 가지고 느끼는 잣찜 그리고 우주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느끼는 잣찜 이것들이 나도 신이다 보니까 나도 느낌을 갖고 있어요 나도 신이기 때문에 나도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내 느낌 내면에 온 게시죠 내면으로 온 게시 내 애고한테 온 게시 애고가 뭔가를 자명하다고 느끼고 찐찜하다고 느끼는 거 그게 감이에요 내면에 온 게시 결은요 눈에 보이는 게시 꿈이나 점은요 꿈과 점을 통해서 온 게시 결국 이걸 통해 우리가 하늘의 게시 뜻을 읽어내서 수작을 하는 거죠 수작하는 도는 네 개가 있습니다 꿈, 점, 결, 감을 가지고 수작하는 펼치면 이제 애고의 감 우주적 데이터를 기반한 양심의 감 제한적 데이터에 기반한 우리가 양심노트 쓸 때 느껴지는 양심의 감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하늘을 중요한 거는요 내가 막 욕심 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애고가 막 욕심 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읽어내야 돼 내 욕심도 읽어내야 되는데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애고의 욕망 애고가 이걸 자명하다고 느끼는 거 애고의 감이잖아요 애고가 뭘 좋다고 하는지 뭘 찜찜 즉 뭘 싫다고 하는지도 다 읽어내야 돼 다 읽어내야 돼 애고의 그런 것도 다 존중하되 더 중요한 게 나의 이런 욕망까지 다 이용하시는 아버지가 이 상황을 어디로 끌고 가고 계신지에 대한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 이해예요 이걸 읽어내야 수작을 하죠 수작을 하는데 상대방 속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작을 해요 건드려 보면서 많은 실험을 해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몰겐자 하면서요 많은 실험을 해 보셔야 돼요 자기 삶에 자기 삶에 실험을 해 보세요 아버지 뜻을 알아내기 위한 그래서 저는 이런 이런 짓도 많이 해요 어떤 게 욕심이 나요 애고가 욕심을 내요 근데 이게 아버지 뜻에 맞을지 궁금해요 그러면요 진짜로 하루라도 그걸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사람으로 한번 진심으로 한번 마음을 먹고 의지를 내봐요 의지는 이미 행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지를 내면요 이것도 생각이지만 의지도 이제 의지는 하기로 한 생각이죠 뭔가를 의욕을 내보는 거죠 하루라도요 의욕이라도 내보고 이제 의지에서 안 멈추고 의지에서 이제 행으로까지 뭐라도 간단한 거라도 행해 봐요 그러면 아 이거는 아버지 뜻이 아니네 이런 게 탁 자명하게 이제 느낌이 와요 그럼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실험을 많이 해 보셔야 돼요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을 더 이제 결정적으로 내가지고 행으로 이어지게 해 보는 거예요 행으로 이어지는 생각을 그걸 의지죠 그걸 내보는 거여서 진짜 해 보는 거예요 하루라도 진심으로 해 보세요 아니라는 게 탁 나오면 자나 자명해져요 요거 아버지 뜻이 아니네 근데 가만히 앉아 가지고 명상만 하면 알아 줄 거다 안 그래요 꿈 점 그리고 느낌 왔으면 이 결에 내가 참여해 가지고 한번 같이 결 따라 가보세요 그러면 내 결하고 아버지 결하고 안 맞으면 뭐가 탁 튕긴다고요 요건 아니네 일단 아무튼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맞을지 모르지만 내려놓고 또 다른 식으로 해서 이 결하고 맞춰보는 거죠 실제 내가 그 아버지 뜻을 잘 그 결 따라 거들고 가고 있는지 계속 실험을 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수행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수행이에요 수행 수행 수작하는 거 전 이렇게 해 가지고 수작을 해요 하늘의 뜻을 읽어내 제 욕심 바로 세우는 것보다 결을 따라 가야 돼요 하늘의 결을 따라 가야 하늘의 결을 따라 가야 일이 성공합니다 우주는 우리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우주는 육바라밀에 맞게 착 이 우주를 굴려 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나한테 닥친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우주는요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에 바탕을 두고요 인간이 지은 수많은 카르마들을 변수로 해 가지고 최선의 답을 내갑니다 인간들이 볼 때는 우리 각각의 애고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저항해 보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그런 중생도 있고요 보살이라면 어떻게 살 거냐 보살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시다 하는 사람이라 이 얘기는 아버지 뜻을 51% 이상 비중 있게 대접하겠습니다 내 뜻도 중시하되 이 또한 결국은 다 아버지 뜻이다 사실은 내 뜻 아버지 뜻을 지금 내가 나누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뜻마저 활용하시는 분이니까 내 뜻 내 욕심까지 아버지는 다 꿰뚫어보고 활용하시기 때문에 결국 내 욕심 부리는 것 같아도 결국 이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돼요 이거 이해 되세요? 편의상 둘로 나누는 거지 내 뜻 아버지 뜻을 사실은 내 뜻까지도 활용하셔서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구현하시기 때문에 일단 내 뜻을 나는 파악해 본 다음에 내 뜻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는지까지 아버지 뜻까지 아버지 뜻을 읽어내다 보면 결국 이게 결국 하나 아니에요 하나로 굴러가죠 보살은 자기 애고도 절대 부정하는 존재는 아니다 내 애고도 긍정하되 내 애고를 우주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연구해 가지고 우주랑 맞춘다 그랬을 때 최선의 카르마를 짓게 되고 나와 나 모두에게 복이 되는 복덕이 되는 우리가 카르마를 짓게 된다 작품을 만들게 된다 이 얘기 좀 이해 되시나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실전보살도 보살이 하늘과 수작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요 늘 제가 하는 게 천명 이걸 천명이라고 하죠 천명 천명 읽어내는 거예요 천명을 못 읽어내고 움직이면요 낭패를 보죠 천명을 읽어내야 돼요 여러분 신통하게 잘 맞는 꿈꾸네 이것도 활용된다는 거 좋지 않으세요? 꿈이니 저미니 하는 것도 활용될 수 있다 보조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라 아버지 뜻으로 내 욕심을 육바람밀로 활용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 이런 원리를 알고 맡기는 게 진짜 접속인가 맡김이죠 천명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접속이요 참나 접속 참나 자리에서 인가를 해야 돼요 이 천명도 어떻게 인가해요? 참나 자리에서 접속해가지고 인가 아버지 뜻이 뭔가 내 애고는 뭘 원하나 아버지는 이 애고마저 이용해서 뭘 하시려는 건가 이걸 읽어내야지 우리가 아버지를 잘 거둘 수가 있죠 그래서 늘 접속, 인가, 맡김의 삶을 살면 됩니다 접속하고 하늘과 접속하고 인가 하늘의 뜻을 인가하고 맡김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내 뜻보다 하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내 뜻도 구현되는 거예요 왜? 내 뜻마저 활용하시니까 하늘은 이 느낌 아시겠어요? 이거만 아시면 오늘 또 밥값 한 건데 제가 이 느낌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저는 이렇게 살아요 제 곁에 와서 저랑 같이 지내셔 봐도 늘 이렇게 사는 걸 보실 거예요 어떤 일이 진행되도요 단순하게 안 보고 저 일에 저 일에 메세지는 뭐지? 하늘의 뜻은 뭐지? 하늘의 메세지는 뭐지? 그 메세지를 읽어서 하늘의 뜻하고 항상 같이 가려고 노력합니다 영양 것이요 제가 아버지 제 영양 알죠? 제가 더 하길 기대하신 건 아니죠? 이런 거 제 영양 제 그 욕심 탐진치 수준 다 아시죠? 거기서 그러면 아버지 제가 그 깜냥 것은 최선 다하는 것도 아시죠? 이러면 여러분 그날 하루 일일일생 정말 잘 사신 겁니다 더 어떻게 잘 살아요 저는 하루만 봐요 오늘 하루 내일까지 보면 저도 힘들어요 오늘 하루만 봐요 오늘 하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살 맛나게 했는가 제가 생각하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는 한마디로 살 맛나게 했는가 나도 남도 살 맛나게 해줬는가 아버지가 저 아는데 더 기대하시잖아요 다 헛된 기대입니다 아버지 제가 더 잘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야 나 기대 안 했어 너 알어 그러면 웃기잖아요 웃긴 기도를 안 해야죠 아버지 저 아시죠? 하고 기도해야지 아버지 제가 예수님처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황당하죠 아버지 뜻은 제가 이만큼이라도 해라 하는건데 제 자기가 괜히 목표를 크게 세워가지고 혼자 막 자괴감 빠지고 좌절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내 역량 내 상황을 아버지한테 그대로 바치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 저를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바칩니다 제 역량에서 제 상황에서 할만한 거를 개시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 우주에서 아버지 뜻이 구현되게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이상 뭘 어떻게 해요 얼토당토하는 큰 목표를 아버지가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주신게 아닐 겁니다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목표를 짜면 항상 자기 역량을 파악해서 이룰 만한 목표를 잡아라 내가 조금 노력하면 이룰 만한 목표가 최적의 목표입니다 최적의 목표를 세워서 가면 유지자 필경성 뜻 있는 자는 반드시 이루게 돼 있다 조건이 있어요 목적이 알맞아야 돼요 큰 얼토당토하는 목표를 해야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저 먼 장기 목표로 세우시면 돼요 그러면 단기 목표를 짜야죠 지금 내가 그러면 오늘 도달할 거 1년 동안 도달할 거 목표를 줄여나가면 돼요 제 몰입책에 다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몰입책에 다 써놨어요 예전에 최적의 목표를 세우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토가 확장됩니다 이 꿀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